인간대 기계 자 준비! 시작! 가자! 시작! 아아아아아아아아악! 버릇다 옥쟈! 버릇다 옥쟈! 자 저희가 굿쏘입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파이터 대표하는 파이터죠? 다 굉장합니다 세계 3부 선수권대 우승자 건들면 갑니다 한 대 맞아서 안 간 사람이 없죠? 네 맞습니다 여기 맞아도 스스로도 한 번에 가죠? 한 번에 보내는 거 아니면 한 번에 가다가 아 그래서 또 우리 황희수 선수 있고 아 윤창민 선수 1FC 곧 챔피언이 되겠죠? 주먹이 온다 시즌2 우승자 힘이 타고났어요 힘 빼암은 시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힘 제일 세죠 힘의 달인 박승현 선수죠 근데 사실 좀 지나 보니까 톡거리만 잘하더라고 아 힘 센 줄 알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 요즘에 스타입니다 스타 야 길에 못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 왜왜왜왜 갈때마다 사진 찍어도 안 돼가지고 야 어그저께 뭐 길에서 이강수씨가 먼저 어 의미끼리 잘 보겠다 했다면서요 아 예 아니 요영인분들도 많이 시청 아 구독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말이 안 되죠 아 저희 상대를 한 번 모셔보겠습니다 인간 대 기계 휴먼 대 머신 굴삭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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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네 굴삭기 바가지 이 손과 파이터 일곱 명이서 저희가 이제 줄다리처럼 줄을 잡고 있고 이 바가지가 굴삭기 땡겼을 때 땡겨질지 안 땡겨질지 이제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경력으로 가서는 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무조건 이깁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몸무게도 우리보다 작을 것 같은데 파는 거는 얘가 전문이지만 저희는 또 버티는 건 저희 전문이니까 지금 이게 몇 킬로 정도 되죠 1.7 1.7톤 우리가 80킬로만 쳐도 펄레 여기 보면 8560킬로니까 한 3배 최고로 치면 거의 패더급 또 헤비급 대결이긴 한데 저도 공부합니다 한 번 바로 가시죠 네 좋습니다 아 진짜 누가 이길 것 같으십니까 장비용 포크레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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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% 100%요 100%요 와 진짜 진심으로 해요 진짜 야 100% 진심이야 뭘 봐주 생각하지 말아 아니야 자 지금 이거는 모든 우리 전부 기사분과 안전한 공간에서 하는 겁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 만약에 저희가 너무 땡겨서 손이 고장 나서 손이 빡 영화처럼 팍! 고장 나서 딸려오면 저희 책임이 없는 걸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준비 아! 자 제한 시간 1분으로 하겠습니다 시작! 112 102 1 1 1 2 2 2 2 2 2 야옥차 야옥차 야 쉽 갈수 뒷바퀴 들리게 여왕차 딌리게, 뒷바퀴 안 들려? 아 안 들린다 야옥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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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한 번 더! 다시 한 번만 해보자. 준비 진짜 당긴다! 준비 시작! 야옥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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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안되네 안되네. 야 아예 안되는데? 100% 다 했어? 아우 터질랍니다. 와 100% 다 했는데? 아니 근데 우리가 0차 1차 할 땐 좀 이렇게 했는데? 야옥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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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~~ 와아~~ 와우 진거죠 저요 진거죠 저요 진거죠? 졌잖아 뭘 진거죠? 해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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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삽질로 승화가 있습니까? 삽질로? 남진이형 부상 같은데요 두텅이 피가 확 쏠려가지고 혈관에 피가 확 모여가지고 힘 안쓰는거 아니에요? 밧줄을 몸에 감았습니다 근데 밧줄을 몸에 감고 중간에 줄이 이렇게 쳐져있던거 아 진짜 삽질할 때 힘쓰실라고 그럼 4명 5명이서 교대로 하는 만큼 하고 교대로 계속 들어가게 오케이? 희성이 어디로 땅을 하면 될까요? 시작 왜 이렇게 과연? 어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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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완전 한번 안 BAI